안 되면 1번 가위바위보 그래 해 여기서 서서 얘기하는 거예요?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2번? 2번이 좋은 거야? 나쁜 거야? 여기 웃기는 시츄에이션 네 네, 안녕하세요 내일부터 되게 설레는 산티아고 술래길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모두 화이팅 김태우 선호 형 안태두 덕추 형 화이팅 감사합니다 왜 썼어? 이제 카드병으로 했어? 했어? 진심으로? 응, 했어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? 첫날 느낌은 재밌을 것 같고 평소에 아니면 평생 다시 집어넣는 뭐야? 이게 뭐야? 실패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야 내일부터 진짜 여정이 시작되는 것 같은데 내일부터 같이 걸어주죠 예 안녕 가요 예 첫날에 또 하루가 그렇게 갔는데 오늘 너무 즐거웠고 그리고 시작이 바뀌잖아요 내일 정말 잘 시작해서 우리 지구디 멤버들이랑 옛날로 돌아가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 어, 여기서 하는 거야? 미안해 로션슴 갖다 놓을게? 야, 너 여기서 오줌 싸는 줄 알았어 어, 없어 다시 이렇게 하는 몸동아리가 된 것 같은 느낌에서 너무 좋고 내일을 위해서 몸 조금 풀고 너무 빨리 자야겠네 너 뭐해? 응 뭐 똥 싸? 응 뭐 똥 싸? 형 1,2,2 2,1 2,1 2,1 2,1 2,1 2,1 3,2 5,1 5,1